저 이거 보시면 무슨 약인지 아세요 이거 누가 드시는 거에요 본인이에요 아니요 저는 아니고 우리 남편이 그런데 왜 이런 장을 먹는 지도 몰라요 무슨 약 인데요 이거 위험 약 이에요 이 약을 먹는다는 건 이미 1 치료를 시작했다는 건데 항암 치료 이제 좀 정착해서 잘 살아볼까 했다 이게 무슨 갤떡같은 어이 뭐야 지금 당신 뭐하는 짓이야 지금 야 너 김순옥이지 어머 어머 김순옥 야 김순옥 너 잘 맞았다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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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돈 어떻게 해 내 돈 내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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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 야 김순옥 하아 아줌마 아이고 깜짝이야 아니 왜 소리 질렀어 어 칸 떨어지게 아이고 아이고 내 칸 아유 정말 사람 속을 모르겠다니깐 그냥 아 근데 누구 속을 모르겠어요 어? 어 어 저 변순정 너 어디 갔다 오냐 나 나가봐야 하는데 여기 자고 있으니까 이따 계속 밥 좀 잘 챙겨 먹여 용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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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 자식도 아니면서 그래 내 자식 아닌데 나 챙겼으면 죽겠는데 넌 뭐야 니가 엄마 아니야? 아우 지겨 참 원수는 왜 나무다리에서 만난다더니 아 왜 그 옆에 나들을 하필이면 거기서 만난... 빨리 떠야 할 텐데 잘 췄어요? 얼마요? 18월 2명 5만원입니다 저 죄송한데 현금으로 주시면 안 될까요? 카드기가 고장 나서 에이 빨고 차야 돼 죄송합니다 네? 고맙습니다 또 오세요 고맙습니다 죠 감사합니다.